할리우드의 톱스타 톰 크루즈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2일, 미션 임파서블의 새 시리즈죠. 고스트 프로토콜 홍보를 위해 방한했는데요. 딱 하루,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인상 깊은 매너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공개할게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홍보차 방한한 톰 크루즈. 친절한 톰 아저씨. 이번 내한 역시 변함없는 매너로 팬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해줬습니다. 지난 2일 자정. 전용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톰은 인천공항에서도 기습 포옹을 하는 여성 팬을 여유롭게 안아주고 사진을 찍어줬고요. 기자회견에서는 스태프들과 함께 테이블을 옮기며 남다른 매너를 보여줬습니다.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일일이 팬들의 손을 잡아주고 심지어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역대 유례없는 폭풍 매너를 선보인 톰 크루즈. 입국날 당일 오후에 가진 기자회견 현장인데요. 청바지에 셔츠를 입고 수수한 모습으로 등장해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내내 웃음을 띄면서 한국 언론과의 대화를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첫 인사 역시 다정했는데요. 기분 좋은 이순과 함께 반가운 인사가 오고 갔는데요. 첫 번째, I just want to say I love coming here and I love my big name. Thank you, I didn't know I had a big name. And I love it. It was so nice last night to be greeted at the airport. And it really, it just always lifts my spirits, you know, seeing people that love movies and are there and are so kind and generous to me and I appreciate it. 특히 그는 이번 영화에서 근육질의 몸과 험한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하면서 놀라운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소 짧은 기자회견이었지만 그의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내한의 기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Thank you, I just appreciate everyone coming here today. It's very good to see you all. I'm very happy to be here in Korea. And as Bert said, this, you know, I really can't wait for the, you know, Korean audience to see the promo. And just thank you very much. I wish you all very happy holidays and very Christmas. 기자회견을 마친 후 포토타임에 앞서 단상을 치울 때 역시 몸소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다른 매너를 보여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장소를 옮겨 내한 기념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100m의 레드카펫을 걷는데 무려 100여 분을 소요하며 약 3천여 명의 팬들과 함께했습니다. 팬 한 명 한 명에게 사인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여의치 않을 때는 손을 잡아주고 또 일일이 눈을 마주치는 건 물론이고요. 사진까지 함께 찍으며 성실하고 진심어린 폭풍 친절함을 선보였는데요. 팬들의 인사에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팬들에게 환한 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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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를 받았습니다. 아직에는ël 전 brothers의 것이라고 하는 일을 받았습니다. 투지하고,이제에 2차까지 종인 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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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에 대신 그대와 함께 도움을 받았고 있습니다. 이낙에 실시한 축제를 그대와 함께 공연의 모자에 의혹을 받았고 있습니다. 이어 톰 크루즈에게 한 공발을 부탁하자 거침없는 톰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올해 나이 49세의 톰 크루즈, 이번 영화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서 맨손으로 벽을 타고 오르는 액션을 대역 없이 소화해 화제가 됐습니다. 역대 최다로 한국을 찾은 할리우드 스타다운 매너를 뽐내며 진심어린 팬서비스를 보여준 톰 크루즈, 마지막 인사도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톰 크루즈는 그날 밤 내안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전용기를 이용해 인도의 문바이로 출국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남다른 그의 애정만큼이나 특별했던 톰 크루즈의 내안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남다른 그의 애정만큼이나 특별한 소년을 유지하기 위해